대문을 꽁꽁 닫아놓은 맹진사 집에 무언가 눈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맹진사 딸 수란이와 모순 장보기가 마당 한가운데 몽석 한 장 깔아놓고 혼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독한 자린고비이긴하나 돈 많은 맹진사가 무남독녀 외딸을 출가시키는데 동네 몇 사람 참석해서 맞절을 하고 있으니 희한한 노릇이다. 게다가 상의될 인간이 자기 집 모습이라니 뭔가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다. 번개풀에 홍복가 먹듯 혼례를 올리고는 딸 수란이는 상젤의 옷과 족두리를 벗어 집어던진다. 뒷곁에는 별채를 손질하여 초라한 신방을 꾸몄다. 신랑 장보기는 그래도 천날밤이라고 긴장을 했는지 영거포 술을 들이키고 있다. 그런데 겨우 이경이 지나서야 새색시 수란이가 들어와서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장보기를 보더니 배가 아프다며 이불에 벌렁 누워버린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나더니 요강의 머리를 쳐박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다. 아가씨 속이 안좋아유? 응 저녁때 먹은 닭고기가 얹혔나 본데 그러자 장보기가 수란이 등을 쳐주니 하지마 하지마라고 통시나 다녀와야겠다. 그러더니 또 통시에 가서 함흥차사다. 모처럼 천날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들 즈음해야 들어온 수란이는 그대로 누워서 잠이 들어버린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란이를 안아보려고 바지춤을 내리고 손을 내밀자 야멸차게 손을 내친다. 야 장보가 그냥 자 나 아프다고 예 그래요 홀리까지 지루었음에도 장보기는 존대를 하고 수란이는 하대를 한다. 배가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장보기도 그냥 잠을 청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란이는 장보기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기를 사나흘쯤 지났을까 방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수란이가 들어오지 않는다. 결코 뜬 눈으로 밤을 지센 장보기가 안체로 가서 맹진사를 부른다. 저 나흘이 기침하셨습니까요? 오냐 식전부터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수란 아가씨가 어젯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요. 무엇이라고 어제 안 들어왔다고? 예 나흘이 야 이놈아 내가 내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 될 거다니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데려 두 내외는 장보기에게 어서 딸을 찾아오라고 난리를 친다. 장보기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어디에도 수란이는 보이지 않았다. 제기랄 어디 간교? 울상이 된 장보기는 털썩 주저앉았다. 사실은 이로 했다. 맹진사 딸수란이는 성격은 좋지 않으나 얼굴이 반반하여 많은 남정래들이 한 번 수작을 걸어보려고 군침을 삼켰다. 그러던 참에 단원날 놀러 나갔다가 어떤 기생오래비 같은 한량을 만나 방압단에서 방아를 쬐었던 것이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아침밥을 먹다 청국장 냄새를 맡고 콕 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는 수란 애미는 채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수란이와 의원을 찾았다. 그런데 한참 용태를 살펴보던 의원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수태를 했구만요. 아니 수태라니요. 처녀가 무슨 수태란 말입니까요? 그거야 따님이 더 잘 알지 않겠소. 애미는 수란을 째려보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의원님 말씀이 맞더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 잇는다. 아이고 이것아. 진짜 태기가 있더란 말이냐.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던 수란 애미는 의원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맹진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수란이가 태기가 있답디다. 무엇이라고? 펄쩍 뛰는 맹진사. 아니 이것아. 대체 언제 이랬단 말이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년. 그러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참을 실게 이해하고 겨우 진정한 맹진사가 물었다. 그래. 그 아이의 애비가 누구냐. 말이 없다. 어서 누군지 말 안 할테냐. 내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낼 테니. 같은 마을에서는 유만테라는 자요. 무엇이 유만테? 유만테.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딸의 귀싸대기를 올려붙인다. 야 이년아. 그놈은 동네에서 유명한 파라코의 유부남 아니더냐. 저도 유부남인 줄 모르고 한 짓이라니까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내 이년 당장 나가서 죽어버려라. 돌아앉은 맹진사는 애꿎은 연초만 들이마신다. 이년아. 당장 나가지 못할까? 수란이는 입이 대빨 나와 투덜거리며 제 방으로 갔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그 우세를 어찌 감당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진사자리도 돈 주고 산 것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한숨만 푹푹 쉬던 맹진사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여보 마누라. 이렇게 하세. 저년을 장보기농과 홀레를 올리세. 차라리 그 편이 낫겠네. 그러면 저놈한테 평생 세경도 안 들어갈 것이고 저놈이 어리숙하니 애를 낳아도 지새끼로 알 것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러더니 말을 흐린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둘의 홀레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부가 사라졌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맹진사는 애꿎은 장보기만 족치는 것이다. 이놈아. 얼른 내 색시를 찾아오너라. 장보기는 어쩔 수 없이 맹진사 집에서 마누라 없는 사이가 되어 전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물론 세경은 없다. 그저 삼시세끼 밥만 얻어 먹고 있는 꼴이다. 장보기는 혼자서 세 사람 일을 해댔다.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신의 신세가 초량하여 매일 일 끝나고 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맹진사가 불렀다. 장보가 수일 한양에 좀 다녀올 테니 집 단속 잘하고 있거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요. 두 내외는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기더니 한양으로 출발했다. 사흘 걸려 어떤 마을에 도착한 두 내외가 작은 기와집으로 거침없이 들어간다. 수란이 있느냐? 그러자 사라졌던 수란이가 반색을 하며 맞는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방으로 들어가자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보여준다.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래도 외손자라고 안아 얼러본다. 내가 할아버지다, 이 녀석아. 최서방은 어디 갔냐? 친구들과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복장이 터진다 터져. 그러게, 인물 좀 반반하다고 그놈한테 홀랑 넘어가서 애를 베. 아버지, 애기도 있는데 그만해요. 어쨌든 절대 집으로 오면 안 된다. 장보기놈이 알면 난리나니. 그랬다. 딸을 빼돌리고 장보기는 사위랍시고 세경도 없이 일만 죽어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의로 집에 돌아온 맹진사. 장보가 아무 일 없었느냐? 이나우리. 아직도 장인어른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보기. 대체 수란이 인연은 어디 있는지? 하며 혀를 잔다. 장보기도 환장할 노릇. 첫날 밤도 못 지냈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기가 곧 다가올 추수 준비 때문에 맹진사에게 앓을 게 있어 안채로 가는데 두뇌외가 조심조심 소군대는 것이었다. 여보, 이번에 추수하면 수란이한테도 쌀 몇 솜 보내야 되지 않아요. 쉿! 장보기 듣겠어!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 장보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란이가 어디 있는지 두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게 아닌가. 당장이라도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서 수란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고 싶었지만, 국 참고 주막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단을 빼돌리고 자기는 세경도 없이 벽 빠지게 일만 시키다니 눈물 콧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장보기는 이를 악물었다. 술에 취해 집으로 오니 맹진사가 호통을 친다. 야, 이놈아! 일 안 하고 대낮부터 술만 처먹느냐? 어서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방으로 가거라. 장보기는 투덜거리며 돌아서는 맹진사 뒤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다음 날 장보기는 친구를 불러 주막으로 가서 뭐라고 속은속은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장보기의 태도가 완전 바뀌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질 않나 주막집 주모부터 동네 건달패들이 집으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으리, 저 인간이 이 집 사위라며? 외상술을 마시고 술값은 장인어른이 낼 거라고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요. 뭐라고? 저놈이! 맹진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다. 건달이 또 소리쳤다. 나으리의 사위가 투정판에서 돈을 빌려 노름을 하다 다일코는 장인어른이 갚아줄 거라 해서 찾아왔습니다요. 이천냥입니다. 맹진사는 너무 화가 났지만 동네 사람들이 할까 창피해서 할 수 없이 모두 갚아주었다. 하지만 장복이는 들은 채 만 채 벌개진 얼굴로 딴청만 한다. 그날부터 맹진사 집은 바람잘 날이 얻게 되었다. 요리집에 가서 무전 취식하고 장인 이름 대기, 들병이 자빠트리고 화대 외상에 매일 돈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맹진사는 화병으로 들어 눕고 말았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딸년 수란이가 아이를 얻고 맹진사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온 것이다. 아버지! 머리 싸매고 누워있던 맹진사는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정갈이 와서요. 뭐라고? 내가 죽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랬다. 장복이는 친구를 시켜 몰래 딸 집에 가는 만아님을 미행하여 집을 알아내고는 수일 후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른 집으로 오라고 정갈을 보냈던 것이다. 그때 장복이가 뒷짐을 지고 나타났다. 맹진사는 벌떡 일어나서는 장복이에게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복아, 글쎄 수란이가 돌아왔구나. 한창 수란이의 자식을 바라보던 장복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으리, 지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말아요. 처음에는 딴 놈과 정분이 나서 임신한 딸을 지와 혼인시켜 덮어보려다가 다시 빼돌려서 지만 죽도록 세경도 안 주고 일시킨 거 다 알아요. 지금 당장 관가로 달려가서 원님께 알릴 것이구만요. 동네 사람들 한티도 다 말할 거고요. 그러자 맹진사 내가 장복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사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장복아. 내가 잘못했다. 내 섭섭지 않게 돈을 해줄 테니. 그래유. 그러면 제 몇 년치 세경에 위자료까지여서 삼만 양 주세요. 뭐라고 삼만 양. 야, 이놈아. 삼만 양이라니. 내가 미친 개냐. 싫으면 냅둬유. 아이고, 이놈 장복아. 그러지 말고 일만 양만 하자꾸나. 이럽서유. 그러고 나으리가 건달패들과 모의해서 죄 없는 동네 사람 협박하여 돈 뜯어낸 것까지 전부 알릴 것이구만유. 맹진사 마누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맹진사도 고개를 툭 숙이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다. 장복이는 다음 날 동풀 무렵 거금 삼만 양을 등에 쥐고 사연많은 이 동네를 떠나 새로 정착할 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전라도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호상여 행렬이 지나고 있다. 이제 장가가서 두 해밖에 안 된 박초시가 갑작스런 급살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상여 맨 앞줄에 아내 원산댁이 곡을 하며 따라가고 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늙은 시부모를 모시며 매일 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지새우는 밤은 너무 길기만 하다. 친정도 양반집이오 시댁도 몇에 있는 양반댁이라 재호는 움도 꿀 수 없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어떻게 손을 써놓았는지 나라님이 1년에 한 번 각 고을에서 한 명씩 뽑아 하사하는 효부상까지 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기 혼자 참고 살아야 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일찍 자식 먼저 보낸 화병이 도저 누워계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까지 따라 돌아가시니 그 넓은 집에 하인들과 원산댁뿐이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집안 살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에서 열까지 원산댁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니 원산댁은 매일 죽을 맛이다. 깨약빛이 내리쬐는 한여름. 태청에서 원산댁이 부채질을 하고 앉아 있는데 동네 뇌파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들어온다. 아이고, 뭔 놈의 날씨가 이리 덥디야. 쪄죽겄구먼 쪄죽겄어. 어서 오세요. 그려, 더운디 뭐여? 웬일이세요? 그냥 놀러왔지. 그러며 복내 이런 일 저런 일 수다를 떤다. 그란디 원산댁. 밤이 길턴디 좋은 사람만 안 만나볼텨. 어머, 별말을 다 하시네요. 그러며 패시시 웃는 원산댁. 다름이 아니라 저 건넌마을에 우진사라고 있는디. 지금 며칠하더라? 아마 마흔 대살쯤 됐을 거요. 글쏔씨 좋지, 인품 좋지. 게다가 허우대 멀쩡하지. 그란디 원산댁뱅키로 일찍 사벼라요. 딸 하나 데리고 산다는구먼. 재산도 많으니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원산댁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우며 웃고만 있었다. 매파는 한참 수다를 떴다. 수정과 한 그릇 얻어 마시고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려, 반은 승낙였구먼. 사실 원산댁도 싫지는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혼자 산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효부상에 시부모 탈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 덥석 혼담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절은 못하고 웃기만 했던 것이다. 매파는 그 길로 우진사 집으로 갔다. 우진사에게도 원산댁 칭찬을 늘어놓았다. 좋은 집안에 얼굴도 이쁘고 하는 행동마다 기품이 배어있으며 효부상까지 받았다 하니 우진사도 한 번 만나는 보고 싶었다. 우진사는 동네에서 돈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그를 가르쳤다. 또 못 먹는 아이들에겐 원없이 밥도 먹여주니 집에 아이들로 들썩들썩하다. 우진사 덕분에 과거에 극제한 제자도 있어 해마다 꼭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나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진사에겐 여려덟목은 무남독녀 딸 소윤이가 있다. 아버지를 닮아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영리하며 부침성이 좋아 동네 양반댁에서 며느리감으로 누구나 탐을 내고 있었다. 매파들이 달려와 다리를 놓으려고 그렇게 꼬셔봐도 워낙 조심히 깊은 딸인지라 절대 아버지를 두고 혼자 시집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진사도 얼른 시집 보내 아늘딸 낳고 잘 사는 걸 보고 싶은데 의지가 저리도 확고하니 애만 태운다. 그런데 오늘 마침 매파가 와서 원산때 이야기를 하니 소윤이는 매우 좋아라 했다. 그렇게 기품있고 반듯한 여인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을 듯했다. 아주머니, 어서 다리 좀 한번 놓아보세요. 아버지 혼자 저리 사시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싫어하는 것 같지 않으니 돌아가는 매파를 다시 붙잡고 꼭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매파에게 원산댁 집을 물어 몰래 찾아가 몸발시에서 원산댁을 훔쳐보았다. 말한대로 기품이 있고 웃는 모습이 여간 예쁜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윤이는 아버지에게 원산댁을 몰래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뭐라 하시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다. 어서 너나 시집 갈 생각을 하거라. 이 애비는 그거 하나 소원이다. 그 뒤로도 매파은 원산댁과 우진 사짐을 왕래하며 다리를 놓으려고 했었지만 동네 사람 이목도 있고 부끄러운지 둘 다 됐다며 손사래를 친다. 마침 그때 원산댁의 남동생이 누이 집에 와 있었다. 나이는 스물여섯에 손발이 길쭉길쭉하며 얼굴이 허여몰그나니 마치 아픈 사람 같았다. 게다가 어려서 대청마루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고 있다. 지금은 과거를 준비하는데 혼자 사는 누이가 청하여 이 집에 와서는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예, 명환아. 너도 얼른 장가를 가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누이나 걱정하시구려. 어머니 아버지도 혼자 사는 누이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루. 나 같은 놈한테 누가 시집 오려 하겠소. 원산댁은 추운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우진사 댁 딸 소연이와 매판은 며칠간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던 중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가 우러대는 처서가 왔다. 모두 잠든 자시에 우진사의 제자 중 머리가 붉은 학동네시 원산댁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민첩하게 담장을 넘더니 살금살금 불 꺼진 방으로 가서는 자고 있는 원산댁을 자루에 넣어 등에 메고는 냅다 대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자루 속에서는 원산댁이 발버둥을 친다. 얼마나 뛰었을까. 우진사 댁에 도착한 학동들은 우선 소연이의 방에 보쌈자루를 내려놓았다. 아가씨, 지들은 돌아가겠습니다요. 응, 수고했어. 고마워. 아이들은 마치 큰일이라도 끝낸 듯 서로 어깨를 맞대고는 낄낄거리며 모두 돌아갔다. 원래 보쌈 첫날에 신랑이 덮치는 경우는 없다. 소연이는 두 팔을 벌려 자루를 안으며 어머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세한 연휴는 내일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오늘은 저와 제 방에서 주무셔요. 그러며 촛불을 끄니 사방분간이 어렵다. 소연은 조심히 자루를 풀었다. 그리고 자신도 속옷만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일전에 몰래 어머니를 뵈었어요. 너무나 고우신 모습을 보고 꼭 제 아버지와 짝을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서로 고사만 하시니 너무 답답하여 버린 일이 옵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편안히 주무셔요. 그러며 원산댁에 손을 잡았다. 원산댁도 싫지 않은지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한참을 소곤거리던 소연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 소연의 가슴이 답답하고 두 다리 사이에 묵직한 통증이 왔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다. 어머. 깜짝 놀란 소연이가 눈을 떠보니 원산댁의 남동생이 애 위에 있는 것이다. 방을 잘못 찾은 학동들이 잠들어 있던 남동생을 업어온 것이었다. 아니 아직도 소식이 없단 말이냐. 예.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초바심을 내며 벼락부자 송첨진은 오대강집의 사주단자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송첨진은 양반이 아니라 장사를 하던 상민 출신이었다. 그런데 소금을 매점매석하여 예부자가 된 송첨진은 돈을 주고 양반 족구를 샀으며 양반이기는 하나 궁핍하게 사는 오진사 댁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지창금으로 땅 다섯마지기 전담문서를 이미 보낸 상태였던 것이다. 그때 대문이 빼꼼히 열리고 주막집 주모가 반가운 듯 인사를 하며 들어온다. 첨지님 잘 계셨습니까요?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잠시 첨지님과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모는 얼굴에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자글자글한 주름에 기미가 가득한 얼굴로 징그럽게 웃고 있었다. 잠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요? 올라오게! 아니 그런데 자네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는가? 나으리 다름이 아니라 지가요 지긋지긋한 이곳 한 평을 떠나려고 합니다요. 그런가! 잘 가게! 송천진은 별 미친 것이 다 와서 별것도 아닌 걸 알리러 왔다고 생각하고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래 할 말은 다 했는가? 내가 지금 급하게 기다리는 정간이 있어서 이 정도면 눈치채고 일어나야 하건만 꼼짝없이 앉아 생글거리는 주모 나리 이제 외상값을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요. 아니 무슨 헛소린가! 외상값이라니! 그러자 주모가 가슴에서 치부책을 꺼내며 여기 보십시오. 갑오년 10월 초다셋날 술 한 잔 드시고 저를 안고서는 해우값을 달아놓고는 여태 주지 않으셨사옵니다요. 그래서 오늘은 송천진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곰방대로 주모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 이년! 지금 어디 와서 헛소리냐! 얼른 나가지 못할까! 그러자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움켜쥐고 불이 났게 그 집을 빠져나갔다. 여봐라! 얼른 전현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거라! 별 미친년이 다와서는 부활을 돕구네! 송천진은 씩씩거리며 곰방대를 빨아댔다. 그런데 다음 날 송천지에게 미처 팔탈길 일이 생겼다. 아침 일찍 광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방이 소환장을 들고 찾아온 것이다. 여보쇼 송천지 주막집 주모한테 외상값이 있어? 아니 그 미친년이 광가까지 갔단 말이오! 송천지는 바로 광가로 달려갔다. 사또나으리 내 이녀를 아니 송천지 대체 무슨 일이오? 어제 주모가 씩씩거리며 찾아왔던데 사또나으리 소인은 외상한 적도 없고 갑오년이라면 2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놓으라 하니 이런 미친년이 어디 있습니까? 사또가 딱 한 표정을 짓더니 그렇다고 장부까지 내미니 어쩌겠나 사실 여부를 따질 수밖에 그때 옆에 있던 이방이 송천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쇼 송천지 곧 딸내미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사실이 고래 알려지면 무슨 우세요?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오. 순간 송천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소문에 오진사 집에서 근본도 없는 집안과는 혼례를 치를 수 없다고 문중 어른들이 들고 나선다던데 이 일마저 알려지면 큰 낭패가 되지 않겠어. 송천지는 송천지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 말을 못 미었다. 송천지 사소한 감정 싸움의 대사를 그리치지 말고 잘 합의하시오.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것뿐이 그것뿐이 아니었다. 평소 얌전하기로 소문난 서당 훈장님이 걸려든 것이다. 훈장도 아침부터 사거에 소환장을 받았다. 훈장이 젊었을 때 굴어르는 정령을 누르지 못해 주모와 한 번 살을 섞은 일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해우값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십여 년 전에 일을 가지고 장부까지 내미니 훈장은 직소리도 못하고 사또의 중재 아래 칠백량의 합의를 받다. 사또 억울합니다. 솔직히 한 번 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외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훈장의 그 마음은 백 번 이해하오만 동네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재면이 뭐가 되오 좋게 좋게 마무리하시오. 여보게 내 비록 합의는 하나 이 사실은 자네만 알고 있게 그럼요 훈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 뒤로도 한둘이 아니었다. 동네에서 방귀께나 끼는 양반들을 모두 걸고 넘어지니 소문이라도 날까 쉬쉬하며 모두 합의를 보았다. 성질이 못되기로 소문난 최첨지도 여지없이 사또의 소환장을 받고는 이보게 자네 화대가 그리 비쌌던가 천냥이 뭔가 천냥이 너무하지 않는가 어머 최첨지님 그때 제 나이 몇입니까 한참 꽃다올 나이에 하룻밤에 세 번이나 절 덮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새벽에 주랭렁을 치셨으니 그때부터 이자만 해도 그 돈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첨지님 최첨지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알까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인데 주모가 어거지 소리를 해대니 당장이라도 주모를 요절 내버리고 싶었다 환장하겠구먼 알았다 이년아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거라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사또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모든 육방관석을 소집해서는 분부하였다 여보게들 곧 한양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 사소한 것 하나 소홀히 넘기지 말고 흠잡히지 않게 대비를 잘 해두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단속하고 사또가 대청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주모가 딸과 함께 또 치맛바람을 펄럭이며 동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셋네 또 왔습니다요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아직도 송사 버릴 일이 남았는가 그러자 주모가 역시나 징그럽게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더니 사또에게 조용히 아뢰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사옵니다요 그래 그게 누군가 바로 사또이옵니다 사또는 졸다 비몽사몽 하던 잠에 잠이 확 깼다 아니 뭐라고 나 자네 나라고 했나 예 사또 사또 나으리 이 아이를 잘 보십시오 누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사또는 여자아이를 찬찬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찢어진 눈에 두툼한 입술 도무지 닮은 데라곤 땅 구멍 하나 없다 아니 여보게 이 아이가 그럼 나를 닮았다는 말인가 자네 감히 나를 걸고 넘어가면 무사할성 싶은가 사또 기억 못하십니까요 20년 전에 제가 기방에 있을 때 사또가 부임하시고 육방관속들과 오셔서 술을 드시고 밤에 저를 품지 않으셨습니까요 그날 사또를 모신 게 바로 저였고 그날 뿌린 사또의 씨앗이 바로 이 아이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저주길 어디서 감히 나를 농락하려 드느냐 사또는 길길이 날뛰며 호통을 졌다 아니 내 인연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느냐 난 기억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해도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노라 어디서 그런 해괴한 말을 지어내서 감히 나를 협박하려 드느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때 주모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또 진정하십시오 그러면 곧 감사나으리가 내려오신다 아니 그때 다시 말씀드리오까 사또는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백지짱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니 뭐라고 내 인연을 사또 사또 이 어린 것을 책임지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요 그러니 만냥만 주시면 소리 없이 이 고을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고래고래 큰 소리로 화를 냈지만 그런 것에 주눅들 주모가 아니다 결국 사또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칠천냥 주변을 살피고는 재빠르게 주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여보게 나왔네 이방 어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요 여기 그러며 이방에게 돈이 꽤 들어있는 전대를 건네준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그러니까 1850년도에서 6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갖가지 민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어려운 난세였다 비분과 강계가 서린 격저 높은 시를 잘 쓰기로 유명한 강의 같은 사람은 자칫 무서운 소용돌이에 말려들지도 모를 경문을 지어달라는 간청을 자주 받고는 어찌 할 수가 없어 무주 구천동이나 제주도 등지에 깊은 산골이나 외진 곳으로 피해 다녔다 술과 시간이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술과 시를 좋아한 그는 성격이 호탕하여 젊은 제자들과도 어울려 술잔을 자주 기울였는데 그의 제자로는 종독법을 최초로 소개한 지성령의 형인 지훈영은 글씨 그림 시에 능하였으며 명문대가 출신으로 일찍부터 벼슬에 올라 한때 암행오사도 지냈던 이건창 등의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 이건창은 젊은 나이에도 품행이 단정하고 공과 살을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깨끗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금까지도 신임을 하여 그를 암행오사로 제수시켜 어명을 내렸다 어사 이건창에게 내려진 어명은 좀 특이했다 어사라 하면 대개 원성을 사고 있는 지방 관원들이나 특정한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해결사로 나서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건창에게 맡겨진 어명은 그게 아니었다 지금의 경상도 지방 어느 역학사가 무엇이든지 귀신같이 잘 맞춰오네 많은 백성들이 노력보다는 일확천금의 기회만을 노리고 태만한 생활을 하게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집은 문전성실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 역학사를 혹세무민으로 규정짓고 일단 보를 주기 위해서 현지로 내려가서 암행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건창은 허술한 농사꾼의 옷차림으로 문제의 역학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소문 그대로 문 앞에는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 거의 한나절을 기다리자 비로소 차례가 왔다 역학사는 호름한 거적대기를 갈고 앉아있었는데 시커멓게 늘어뜨린 긴 머리는 그의 무릎에 걸쳐 있었으며 손톱은 몇 년이나 깎지 않았는지 손가락 길이와 비슷했고 얼굴 역시 파리 같은 날것들이 기어다니면 흔적이 날 만큼 때가 절어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있어도 눈에서는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다행히 이건창 아메오사의 차례가 돼 역학사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역학사는 이건창 오사를 한참 주시하더니 향을 피워 올리고는 산통을 흔들어 주역 팔교를 뽑아보고 다시 그 괴를 백지에 써놓고 한참 주시하더니 앞으로 구부리고 있던 상체를 귀로 갑자기 젖히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몹시 궁금한 이건창은 아무 말도 없이 역학사 눈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놈 만약 정단이 틀리기만 해봐라 당장 압송하여 옥살이를 시킬 것이니라 하고 다소 틀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연하게 앉아있던 역학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휭하니 가버리는 것이었다 오사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이놈의 영감탱이 좀 더 두고 봐라 감히 암행어사를 몰라봐 그런저런 생각으로 한참이나 앉아있는데 역학사가 옆구리에 낯선 돗자리를 끼고 오어 이건창 이건창 툭 치면서 돗자리를 깔게니 자리 좀 약간 비켜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괘씸하게 생각하던 차에 사람 무시하는가 싶어 내가 암행어사여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꽁꽁 묶고 옥에 쳐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돗자리를 다 깔고 난 역학사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더니 이건창을 향해서 저를 크게 올렸다 어사님 멈길 오시느라고 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응대를 하는 것이었다 하도 옹겹결에 대하는 일이라 어사 이건창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보다시피 농군 아닙니까 하고 역학사를 떠보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사 이건창이 항시 차고 다니는 어사 폐가 언젠가 돌 위에 떨어져 약간의 흠이 생겼는데 그런 사실까지 알아 맞추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몹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렇게 잘 잘 하시는 분이 왜 땅에 흙을 밟고 사십니까 그러자 역학사는 껄껄 웃으며 그러시다가 저 유명한 신라시대 선동요왕 도선대사 무학대사 하른대감들 도 욕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은 다같이 먼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선각자요 지혜 총명한 분들이었지요 그러나 임금이 있는가 하면 중도 있지를 않습니까 만약 거사님 생각대로라면 앞일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알면 알수록 더 자중하는 게 선각자의 몸가짐입니다 중국의 열자가 말했던 귀먹고 말 못하는 소경이라도 부자로 잘 살게 되는 것과 지혜 있고 총명해도 못사는 까닭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준 운명이라고 지적했소 역학사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쉽게 들어보자 하는 말들이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옮겨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이건창 어사가 어떤 임무를 맡고 그곳까지 왔는가를 이야기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게 되었고 이건창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학사에게 자문을 구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건창 어사는 인간 누구에게나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고 자신의 생년월일 등에 기준한 사주를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다가올 몇 달 동안의 것을 날짜별로 하루하루 뽑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자 역학사는 역학사는 우리가 우리가 의형제를 맺은 터인데 그런 부탁도 안이 들어주시면 정말 서운하회다 하고 정색을 했다 그래도 역학사는 말없이 앉아만 있어 이건창을 더욱 궁금케 했다 무슨 무슨 이야기라도 좋으니 얘기나 좀 해달라고 어린애처럼 때를 쓰는 이오사에 역학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다음 달 금음에는 죽어 그런데 더 이상 사주를 뽑아서 무엇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이건창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적인 말이었다 더욱이 역학사의 예언은 백발백중이라 차라리 틀렸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낙심천만하여 넋을 놓고 앉아있는 이건창 어사는 잠시 전만 하더라도 한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어명을 받은 일국의 당당한 어사였으나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말 한마디에 무척이나 허망하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고 인생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의영인 역학사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방이 없을까 하고 애원하던 매달렸다 그러자 역학사는 눈시오를 적시며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 달 금께 어느 산적대들을 잡으라는 어명이 있게 되는데 죽음의 시기는 바로 그날이 될 것이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다네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역학사의 말에 귀가 번쩍 떼인 어사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살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반문하자 역학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은창에게 용기를 주었다 근심 속에 쌓여 한달료를 보내고 금음께가 되었는데 언젠가 역학사가 예언했던 대로 지금 원나라 곳곳을 종행무진하며 날끼고 있는 도적대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잡아내라는 어명이 내렸다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역학사는 이은창 어사에게 대체로 어떤 경우든 위급한 상황에서는 술과 여자를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금음에는 양기가 쇠약해지고 음기가 성해지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마침내 금음이 다가와 역학사가 시키는 대로 호롤 탄신 도적의 소굴로 들어갔다 가서버니 가서버니 심산유국의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도적들의 소굴은 웬만한 광군으로도 그들과 대적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져 일단은 모든 것을 역학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허름한 나무꾼 차림으로 적천에 들어서자 어디서 어떻게 보고 쫓아왔는지 도적대 십여명이 그를 애워 사고서 그중 턱수염이 보기 사납게 나고 눈썹이 옛날 장비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친 자가 다가와 이건 장어사의 역사를 틀어잡고는 야 이놈 여기가 어디인줄 알고 들어와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이건 장은 시치미를 딱 떼고 왜유 전 나무하러 여기 왔는데요 하자 나무꾼은 손마디가 이렇게 곱지 않아 나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건 장은 상투 속에 조심스럽게 숨겨놓은 암행호사 마페가 걱정되었다 만약 저 도둑이 머리채라도 잡고 내동댕이 치는 날에는 끝장이다 이건 장은 그런 생각에 여간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아니었다 녹사를 잡고 있던 도족은 곁에 있는 부하들에게 형님이 내일 오시니까 이놈을 그때까지 동쪽에 있는 지하감방에 쳐넣어라 이건 이건 장 오사를 발로 걷어차며 땅바닥에 쓰러뜨려 버렸다 이건 장 오사는 머리를 다쳐 아픈 척 하면서 상투 속의 마페를 아무 이상이 없나 만져보면서 다시 한번 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 오사는 도족들에 의해 지하감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한 여인이 밥을 가지고 왔다 도족 소굴에 있는 여자치고는 미인이고 언행이 바른 여인이었다 밥이라고 해야 큼지막한 바가지에 담아내온 시커먼 꽁보리에 다 썩어가는 생선한 도막이었다 여인은 오사에게 애쏘 밥 여기 하고 바가지를 던지듯이 내밀고 휙 나가버렸다 감옥 안에는 수년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십여 명 있어 마치 피를 먹고 산다는 흡혈기나 지옥에 떨어진 사자들처럼 아비규환의 참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건창 오사는 그 사람들에게 아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자는 한때 남편과 이곳에 잡혀왔는데 워낙 미인이라서 도적두목이 애첩으로 삼아 살고 남편은 이곳지하 감방에서 얼마 전 죽었소이다 하는 것이다 이건창 오사는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썩은 생선토막에 보리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바가지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전에 들어왔던 죄수들이 구미당기는 표정들이라서 그들을 주려고 밥이 당긴 바가지를 드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비록 희미한 기름 불빛이지만 썩은 생선 위에 교활 즉 미세계가 나란히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전의 역학사가 여자만 가까이 하면 살 수 있다는 기억이 퍼뜩 떠올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생선을 내 토막 내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밥만 죄수들에게 나눠주었다 물론 생선 위에 놓인 세 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훤히 알고 있었고 아까 그 여인이 또 올 것이란 것도 역시 훤히 알고 있었다 죄수들은 서로 서로 다투어 순식간에 고리밥을 해치워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이 다가와 바가지를 달라고 하자 이건창 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토막된 생선을 다시 그 바가지에 담아 주었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만 끄덕대며 무엇인가 알아차린 듯한 눈치를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먼저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여인이고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은 이건창 오사였기 때문에 답을 바라고 있는 쪽은 역시 그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들 둘만이 통하는 대화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손에 쥐어줘도 모를 무언의 대화였다 맨 처음 여인이 미세계를 나란히 놓았던 것은 당신은 누구세요란 뜻으로 방언에 따라 미세요 로 먼저 그 여인이 이건창 오사에게 던진 질문인데 이건창 오사는 곧바로 그 뜻을 알아차리고 나는 바로 아메오사요 란 뜻을 고기인의 토막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 글자는 달라도 오사라는 말소리만큼은 알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건창 오사는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또 올 것이라 믿고 은근히 기다렸다 여인은 삼경이 다 될 무렵 치하감방으로 이건창 오사를 다시 찾아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는 눈치였다 그러자 이건창 오사는 두 마리의 두 마리의 개가 두 산기슭 에서 말을 하지요 라고 간단하게 암시를 주었다 그러자 여인은 알았다는 듯이 감옥문을 지키는 도적들과 다른 도둑들에게 두목이 도적질에서 갖다 준 징귀한 물건들을 주며 이건창 오사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건창 오사가 말했던 두 마리개가 두 산기슭 에서 말을 한다는 의미는 감옥문을 나가고 싶다는 뜻으로 가칠 옥자양 쪽에 개견변이 있고 가운데 말씀 언자로 구성되어 있는 옥을 풀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며 두 산기슭 이라는 것은 산이 두 개 겹쳐 구성된 나갈 출자를 나타낸 것으로 이 두 글자를 모두 합해보면 옥출이 되는 것이었다 감방을 나와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한 이건창 오사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청했다 여인 역시 이곳을 나가려고 수년을 두고 기회를 매번 보아왔지만 사람들마다 여인이 안시하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시리에 빠져있던 터인데 다행히 이건창 어사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 여인은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해 주었다 여인은 전 남편을 잃고 비록 부목의 애첩이 되어 있으나 항시 항시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러면서 다음날 오후 늦게 두목이 도착함으로 우선 어사는 여인 복장으로 하고 내어준 말을 타고 가서 토벌병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했다 그러는 동안 두목이 오면 낮에라도 동침을 하자고 칭을 댈 거예요 그러면 미리 독약을 넣은 술상을 봐두었다가 술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자고 하면 동침 하고픈 생각에 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에요 라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건창 어사는 그 여인의 옷으로 여장을 하고는 말을 달려 인근에 있는 모든 광군에게 봉헐룡을 내려 연합전선을 세우는 사이 도적 두목은 과연 오후 늦게 그 지하소굴에 도착하였다 다른 때보다 유별나게 예뻐 보이는 여인을 보자 도적 두목은 마음이 심이동하여 여인을 끌어 자신의 품속에 꼭 껴안으려고 했다 여인은 재빠른 동작으로 술부터 마실 것을 회유하며 온갖 애교를 다해 교태를 부렸다 두목은 몸이 달아오르자 술을 큰 뚝배기에 따르라고 하더니 꿀콕꿀콕 마시고는 이내 앞으로 고라떨어져 버렸다 그러자 여인은 이 틈을 타서 두목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 눕혀놓고는 여인 자신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속살이 보일 듯 말듯한 후치마만 걸친 채 농염한 모습으로 두목의 옆에 누웠다 부하들은 어사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두목을 만나려 몇 번씩 왔지만 두목은 물론 여인이 속옷 바람으로 있으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을 건네지도 못한 채 돌아가기를 몇 차례 하는 동안 여인은 어사가 광군을 어서 이끌고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만약 두목이 자신이 탄 독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부하들이 눈치라도 채는 날에는 자신은 물론 아메오사 그리고 광군까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온몸이 바짝바짝 조여지고 소름이 끼쳤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졌을 때 여인은 두목의 명령 이라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된다는 명을 내렸다 그러자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린 토적들의 소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자 아메오사 출두야 하는 함성 융시간 여인은 eline 더 높은 표수를 여인은 이건창의 애첩으로 그리고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해준 역학사와는 더 깊은 의형제로의 정을 나누게 되었으며 이건창 오사는 후부터 인간에게는 반드시 운명이란 풀이 있다고 굳게 믿고 주역팔귀에 대한 신비성을 풀어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주